네. 어머님들 계속 주셔. 수분 보충을 계속해서. 주시면 또 먹겠습니다. 못 먹을 것 같은데. 아우, 입맛이 없는데. 더 먹는 것 같아. 저게 정이잖아요, 사실. 음식이 아니라 정을 먹는 거거든요. 그렇지. 아니, 그냥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. 중간에만 합시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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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탑. 자, 꼬리세요. 한우수당은 팩 꺼내는 거예요. 나는 망했어, 이. 아, 떨려. 아, 떨려. 아, 떨려. 아니, 진짜 없다, 알았어. 손으로 가질이. 니가 손으로 가질 걸면. 언니 이거. 100배. 100배라고. 슬블 움직였어. 홍현희 씨 100배는 걸 찬성하는 사람 손. 홍현희 씨 100배는 걸 찬성하는 사람 손. 나 끊겼어. 가만히 있기 때문에. 하나, 둘, 셋 한번 꺼내는 거예요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아, 다들 너무 걱정나. 뭐야, 잠깐만. 6,961인 줄 알았더니. 1,969였네. 1,245. 아, 100배니까 5,145네. 어, 똑같아. 똑같아. 100 많이 빼는 거야. 5,146. 5,143. 1,999. 오케이. 이주는 패자기 때문에, 꼴찌이기 때문에. 어... 아주 꼴찌 아니잖아요. 수컷, 수컷. 뭐야. 말도 안 나와. 왜 자꾸 수컷이라고 해. 언니, 언니. 머리에 뭐가 있길래 자꾸 수컷이라고 해. 아니,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. 황송이들, 황태곤이들. 집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, 저거? 수커트 30개. 지금? 오케이, 30번. 잘하네. 야, 저 자세가 딱 좋다. 아니, 저게 아이돌한테는 벌칙이 아니라니까. 우리한테는 벌칙이어서. 수커트라는 거는요. 내려간 다음에 올라와서 그냥 엉덩이 빡! 올라와서 그냥 엉덩이 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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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, 계속 나를 신경해. 아, 너무 우리 또 사장님, 사장님. 그렇다. 너무 노아신다. 조상동 노아셔. 자, 출발할게요. 오른쪽으로 붙들어오세요. 이쪽으로. 이제 봐 놨다니까 너무. 3분의 1? 3분의 1? 늦었는데도 한 5km 정도가 남았더라고요. 그렇게 많이 걸었는데도. 운동 안 하다가 이제 저거 걸어가는. 저때부터 이제 정신적 싸움이야. 저때부터는. 5.3만 남았더라고요. 그럼 다음 코스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? 상투동물에서 양화되고 있는 단순. 아, 양화되고 있는 단순. 별두 단순.